현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. 아 저 진짜 잘못한 거 없어요. 100만원? 100만원 그까짓 거 일주일 안에 벌금 남지 뭔 소리 하지? 아니야 이래요. 아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아이 깜빵 동기끼리 좀. 계산 나벅만 해봐요. 생명의 은인. 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. 아줌마가 나란 말이죠. 20년 뒤에 이거 제 상상인가요. 안녕 나야 2월 첫 방송. 아줌마가 나란 말이죠. 아줌마가 나란 말이죠. 아줌마가 나란 말이죠. Bhagavadown burn a 나요.